안녕하세요 컴퓨터 비전 강사 송정현입니다 20가지의 흥미로운 예제들을 가지고서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콜랩에서 돌려보면서 무조건 따라하면서 배우는 흥미로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흥미로운 과정들이 준비가 됐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개와 고양이를 분류해칙하는 것부터 우리가 학습을 할 것입니다 캐라스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개의 사진인지 고양이의 사진인지 분류해내는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흥부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캐라스 모델을 구축을 하고 새로운 사진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정상이다 아니면 폐렴에 걸렸다 이렇게 분류해칙하는 그러한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다 고양이다 폐렴이다 정상이다 코로나다 아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분류해내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빌딩이다 숲이다 또 빙하다 산이다 바다다 거리다 이렇게 여러가지로 분류해낼 수 있는 그러한 분류해칙도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오픈 CV에 대한 기본 스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습을 할 텐데요 이미지를 읽고 또 다른 포맷으로 저장하고 이미지의 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가지 도형들을 그리고 글자도 넣고 하는 기본적인 스킬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또 이미지를 이동시키고 회전시키고 대칭시키고 하는 변형기술도 배울 것이고 또 필터의 역할을 하는 마스킹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것이고요 우리가 이미지의 채널을 조작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또 우리가 M-list 숫자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켜서 Keras 모델로 우리가 만든 다음에 우리가 만든 그 Keras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쓴 손글씨로 숫자를 분류해 내는 그러한 실습도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얼굴 인식 기술에 있어서 다양한 기법들이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all Cascade 기법을 통해서 얼굴을 인식해주는 기법과 또 Deep Neural Network, DNN 기법을 통해서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과 Face Underbar Recognition이라고 하는 얼굴 인식 API를 이용을 해서 얼굴을 인식해주는 그러한 기술과 D-Lib을 이용을 한 Face Landmark를 찾는 기법들을 통해서 좀 더 얼굴의 윤곽을 자세하게 인식시키는 그러한 기법도 함께 학습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객체 인식 기술에 있어서 속도와 정확도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요로 한 번 보기만 하면 인식한다 You only look once 라고 해서 한 번 보면 80개의 객체를 순간적으로 인식해 내 주는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양한 카메라나 아니면 사진 그 다음에 동영상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오브젝트들을 욜로를 통해서 인식하는 그런 실습도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기술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그 기술의 장점을 통해 가지고 예측 기술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D-Lib을 통해서 얼굴을 인식하고 Deep Neural Network에 대한 모델을 통해서 이미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나이와 성별을 추정을 하는 그러한 실습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 우리가 D-Lib을 이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한 얼굴 윤곽을 Face Landmark 점을 이용을 해서 찾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Heart Cascade 기법을 이용을 해서 얼굴을 빠르게 찾아내고 얼굴에 있는 윤곽 그 중에서 눈의 윤곽 눈의 랜드마크를 찾아내서 EAR 개수를 통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우리가 졸음을 감지하는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Heart Cascade 기법을 통해서 얼굴을 빠르게 찾고 또 우리가 얼굴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얼굴의 움직임을 따라다니는 트랙커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얼굴 추적 동영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실습도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차장에 주차된 그 차량을 인식을 하고 그 차량 중에서 차량의 번호판의 위치를 찾아서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테서락 OCR 광학 문자 인식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 번호판에 그 있는 문자를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테서락 OCR을 통해서 번호판을 인식하는 그러한 기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욜로라고 하는 그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한번 보고 오브젝트를 인식을 하는 그러한 그 정확도 높은 속도와 정확도 면에서 우수한 그런 욜로라는 기술을 통하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빠르게 카운트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욜로라는 기술은 80가지의 오브젝트들을 인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객체의 카운트를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응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 과정을 수강을 하시게 되면 컴퓨터 비전 분야의 요즘 핫한 기술을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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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